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벌을 주는지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도 될 것만 옥기씨는 세월이 흘러 하늘의 무심함에는 아직도 서운하고 야속하기만 하나 봅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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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산다면 살아lock görd Ал relationship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았ars们 우리 가족끼리 행복할 예정 resemblance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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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외에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고 또 도착해보니 너무 경치도 좋고 앞으로 우리 NDA 방송이 응원 발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MDA 방송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NDA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NDA 방송 아주 매당저수기에 아주 털을 확실히 누르고 가게 되는 날이 오늘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DA 방송이 이번 10년 개국 기념일로 인해서 더욱더 아주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전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결속이 있고 더욱더 지역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7월 달에 새로운 회장 이천식을 통해서 우리 NDA 방송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각오로서 힘차게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NDA 방송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DA 방송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각오로서 힘차게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